주말인 오늘 낮 기온이 다시 오르면서 여름처럼 더워지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 26도, 김천이 31도로 예년 수준을 3도에서 5도가량 웃돌겠고요. 일교차가 10도에서 15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현재 제주 산지를 중심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강원도와 경상도 등 동쪽 지역의 대기도 차츰 더 메마르겠습니다.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는 시속 70km 안팎의 돌풍까지 불기 때문에 불씨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이 대체로 맑겠고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16도, 대구가 12.6도를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26도, 강릉이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대체로 맑거나 구름 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